다음 소식입니다.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35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부산시가 발표한 2022년 장노년 통계에서 부산의 50세 이상 장노년 인구는 2022년 1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6%를 차지하며 이대로면 2035년에는 노인 인구만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특히 부산 지역 노인 인구의 38%가 월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경제 상황은 취약하지만 84% 이상이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